네. 뉴스3. 상쾌한 공기. 나와바와 함께 하겠습니다. 확실히 나와바 설치하고 한 2주 됐는데 정풀업 이런 게 없죠. 많이 없어졌어요. 안구건존 등도 싹 난 것 같은데? 여기가 아마존인데요. 여기가 핀란드입니다. 여기가 뉴질랜드고요. 굳이 비행기 그렇게 비싸게 갈 필요가 없어요. 저런 뿌리식물 4천 그루 효과가 있다니까 집에도 하나 해봐야 되겠다. 나와바와 함께 맑은 공기로 숨쉬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4월 9일 첫 번째 뉴스부터 드디어 미국 대선의 구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드렸습니다. 샌더스 아웃이에요? 스테이 홈. 스테이 홈. 스테이 홈이에요. 그리고 바이든이 트럼프와 1대1 맞대결. 그런데 이 샌더스의 두 번째 도전도 역시 중도에서 포기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79입니다. 샌더스가 각 당 후보 통틀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도 연장자죠. 그런데 가장 연장자 79세의 샌더스 후보가 가장 어린 유권자들의 강렬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어쨌든 어제 현지 시각으로 어제 본인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생중계 영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19의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계속 선거운동을 계속해서 패한 게 사실인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꼭 트럼프에게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경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용지에 선거인단은 모으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진보적인 정책을 바이든 후보가 알아서 위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걸 또 그냥 있을 트럼프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중도 포기야. 아니, 선거인도 모으는다며. 또 이렇게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또 이런 멘트는 또 깨알처럼 날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체로 결정이 됐다고 보는 거죠. 지난번 언제입니까?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선에서 조 바이든이 선두권으로 올라서면서 부티저지를 비롯한 많은 후보들, 블룸버그도 그렇고요. 중도 경선 포기를 하면서 우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가장 진보적인 두 사람,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엘리자베스 워런, 장원 의원은 나가면서 샌더스 지지를 안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샌더스 입장에서도 엘리자베스 당신까지 이러냐. 그러니까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 거고. 사실 가장 정책 같은 게 그네 제일 비슷한. 그렇죠. 주거니 맞거니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뭔지 이런 거죠. 초장에 둘이 좀 붙었거든. 여성비약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 마저도 샌더스 지지를 안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요. 샌더스가 드디어 포기하고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 레이스를 한다. 이것 자체가 시장이 더 이상 아주 레디컬한 정책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런 안도감이 있으면서 어제 뉴욕 증시를 올리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한 번은 민주당 한 번은 공화당 이렇게 지지를 보냈던 이른바 경합주. 2016년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경합주 여섯 곳을 꼽자면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시 플로리다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뽑는데 조사를 해보면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민심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바꿔야 되겠다고 하느냐. 그런데 물론 주류 언론이라는 게 CNN을 비롯한 주류 방송국 그리고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신문들이 워낙 반 트럼프 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CNN 같은 보도 채널을 보면 트럼프가 이게 괜찮냐 이런 문제제기 많이 나와요. 물론 반대쪽에서는 폭스뉴스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제도 굉장히 소란스러웠죠. 실제로 참모들이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무시했다는 그런 피터 나바로가 보고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우한 바이러스 저거 미국에 상륙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무시했고 그런데 기자들 앞에서 나는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대응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선거 국면이 본격화된다. 그럼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 사태가요? 이 사태가 선거운동에는. 왜냐하면 조바이든 스테이 홈이니까 사회적 정리하라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막 활동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테스크포스팀. TV 앞에서. 전국에 텔레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운동의 어떤 프레임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본인의 부고를 제외하고는 다 언론에 나오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노출빈도를 높여야만 그런 얘기하잖아요. 무풀이 악플 보다 안 좋다. 그런 얘기하듯이 정치인한테는 대중한테 계속 뭔가 아젠다를 선점하고 이슈메이킹을 해야지만 유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바이든이 뭘 하고 있는지 샌더스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 한 보름 만에 처음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압도적인 이슈가 선거운동을 잠재운다면 아마 도전하는 입장이 선거운동이라는 프레임으로는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함께 나옵니다. 미국의 대선 구도가 확증이 됐다는 첫 번째 소식. 미국 대선이 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테니까요. 전해드렸고 두 번째 뉴스는 뉴욕주에서 사망자가 어제 하루 779명. 그래서 역대 최다를 지금 기록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더군요. 아마 지금 대통령 선거를 다시 경선을 해서 하면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농담을 해요. 뉴욕주지사. 앤드류 쿠오모죠. 그런데 이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지금 뉴욕주에서 그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확진자가 그냥 엄청나게 나오는데도 이 사람이 계속 텔레비전 나오니까.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동생이죠. 무슨 쿠오모죠. 쿠오모. 앵커. 앵커. CNN 앵커. 확진됐잖아요. 확진됐는데 집에서도 방송하더만. 그런데 이 형, 동생 사이인데 이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에요. 카메기 집안에 버금갈 만큼. 그래서 전화통화하면서 형, 엄마가 전화 좀 하래. 이렇게 해서 해프닝을 했던 그 두 형제 중에 형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인데 어제 뉴욕주에서만 77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하루 증가 폭우로 가장 컸고 뉴욕주 희생자가 뉴욕주에서만 6268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 어제 크게 증가를 해서 사실 뉴욕주 전체가 주지사 명령으로 반기, 조기죠. 국기인은 다 조기를 달아라 이렇게 한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고 뉴욕주 하면 이제 맨하탄이 있는데 맨하탄의 기억은 9.11 테러 아닙니까? 뉴욕주의 희생자만 하더라도 9.11 테러 대 희생자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뉴욕주에서 확진자가 줄거나 사망자가 추세적으로 줄지 않으면 미국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제 존스 워킹스 대학에서 집계를 한 거 보니까 9일 오전 4시 25일 우리 시간입니다. 한 3시간 전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41만 9,900명입니다. 이제 42만 명. 지금 벌써 42만 몇 천명 됐겠네요. 거기다 사망자가 14,262명.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17,600명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스페인이 14,600명 수준이니까 거의 조금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저희는 그냥 설마설마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테스크포스의 의료의학 전문가들도 잘해야 10만 명 정도에서 막을 거다 사망자.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충격받아서 제 페북에도 이게 말이냐 이렇게 한 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추세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중환자 상태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코로나19는 금융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출구가 바로 보이는 상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프랑스가 어제 또 굉장히 많이 사망자가 폭증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유럽의 어떤 여진도 아직은 걱정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뉴스 3 두 번째 소식 미국의 코로나 소식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소식은 코로나19 사태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 힘들어하긴 하는데 대출로 버티고 있다. 그래서 기업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다면서요. 기업 가계 대출 다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로.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할 거 없이 일단 장사 안 되니까 유동성 확보하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회사체 cp 기업 보험 이런 거 유통이 안 되니까 믿을 때는 은행밖에 없다. 대체로 은행들은 이른바 크레딧 나인을 갖고 있어요. 아 뭐 당신네 회사 정도 되면 내가 한 10억 정도는 콜하면 은행장 전결로 본부장한테 승인받아서 해줄게 이런 형태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야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겠는데 다다음 달에 직원으로 또 못 주겠는데 장사 안 되니까. 그러니까 cfo나 담당 임원한테 빨리 은행 가서 크레딧 나인 가동해서 한 10억 당겨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대출이 이제 기업 대출로 폭증했다는 거고 가계 대출도 두 가지가 이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입이 끊긴다든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출이 있었을 거고 주택담보대출도 이것도 이제 뭐 스케줄대로 가는 거니까 많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은 많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으나 분양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스케줄대로 가는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주담대도 줄지 않았고 하나 이제 조금 특기할 만한 거는 개미 투자자들의 신용대출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굉장히 싸니까 대출이자 받아가지고 삼전을 산다든지 아니면 포스닥을 산다든지 이런 이제 대출 수요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유자금 은행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1년 만기 정기예금 넣던 거 뭐 이런 것 깨서 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대출까지도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나. 그런데 이제 방증이 뭐냐면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증가액을 보면 2월에 2조 5천억이 증가했는데 3월에 11조 9천억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용대출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동행해버리니까 이게 그냥 그냥 여유 돈으로 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금융권의 가계 대출이 9조 1천억이 늘어서 전년 동월 9천억 는 거에 비교하면 거의 8조 이상 더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계 대출 기업 대출 은행을 통한 이 자금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사체 시장 cp 시장 이거 빨리 더 액티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이라든지 한국은행 이런 데서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뉴스3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뉴스는 정리를 할 거고요. 이제 곧 김일구 상무님과 만날 시간인데 잠시 중간에 광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한 19,0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중간에 좀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좀 들어주시고 봐주시면 좋죠. 잠깐 나갔다가 뭐 하실 겁니까 특별히 한 1분여 동안 할 것도 없어요. 다른 채널 찾아보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